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 자 안녕하세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잉여민입니다.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미니게임 이름은요. 자이언트 퀘스라는 미니게임입니다.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한번 퀘스를 게임으로 가볼까요? 일단은 상황극을 좀 해야 되겠어요. 일단은 저희 집입니다. 저희 집인데 제가 아침 햇살을 맞으며 일어나는 상황이죠. 가죠. 아 아침 햇살. 너희 눈 너무 눈이 부셔. 일어나게 했구만. 오늘 밭도 갈고 거기다가 농사도 해야 되니까 말이야. 오늘 빵 구워 먹어야겠다 오늘은. 빨리 밭으로 나가서 우리 마을을 가꾸어야겠다. 드래곤. 반갑다. 아 녀석. 이 마을을 당장이라도 부수고 싶지만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하다. 800골드를 가져와라. 안 그러면 이 마을을 부숴버릴 것이다. 아아. 아아 살려봐주세요. 아니. 아. 아. 형 빨리 날아와. 왜 그러시죠? 주유 아저씨가 날 따라오라고 한다. 저 드래곤이 도대체 뭘까요? 하거든요 여기에요 여기. 무서운 녀석이지. 지금. 어 저 드래곤이 저한테 지금 돈을 원하고 있어요. 800골드를 갖고 오래요. 음. 어쩔 수 없구만. 네가 거인이 되어서 저 드래곤을 물리칠 수밖에. 그냥 800골드를 주면 안 돼요? 우리 마을은 800골드가 없어. 그렇구나.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? 네가 거인이 되어서 커져서 이 지도를 가지고 가서 마을 코코누 글로버는 아이템이 나올 것이야. 그거 그 아이템을 이용해서 저 드래곤을 물리치면 돼. 아 그렇군요. 그럼 제가 이건 커진다는 말씀인가요? 그렇다고. 이 철도끼가 컸고. 내가 커져서 아이템을 구해서 저 드래곤을 없애버려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. 내가 이렇게 엄청 커졌잖아 이거 오오 다 뿌셔버린다 야 내가 커지니까 이거 다 깨끗해보이잖아 야 재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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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잖아 재밌잖아 다 뿌셔버려 다 뿌셔버려 호호호호호호 야 이거 제가 굉장히 좋군요 자 일단은 아이템을 구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아이템을 구하러 가볼까 어 뭐야 이거 여기잖아 아 얘를 잡으려면 소드가 필요하대요 아 안되겠다 그럼 딴 데가자 저기 위에 눈지역에 가면 뭐가 있군요 다 뿌셔버려 나한테 어 개개는 놈들은 다 밟아버리겠다 사람이 없어서 개개는 사람이 없네 나한테 자 이쪽으로 가자 아니 생선이잖아 생선이 나왔습니다 뭐 필요하겠죠 일단 아이템 하나 구했으니까 저 아래로 내려가보면 뭐가 있겠군요 내려가보자 이 물속엔 못내려가나 못내려가네 자 다 뿌셔버려 다 뿌셔버려 여기 여기 윈가보다 여기 뭐가 있을까요 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진하오 왔던 곳 같은데 어 잠깐만 여기 광산이 있어 이거는 도끼로 부추는거에요 오 오 오 오 오오오오 오 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광산을 부셨더니 철하고 철기가 나왔잖아 그리고 곡괭이도 나왔다 곡괭이로 뭔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 아래로 내려가볼까 여기로 쭉 가면 되겠다 야 이 곡괭이는 뭐 어따 쓰는걸까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등대잖아 등대 등대를 부셔가지고 어따 쓸 수 있는건가 이거를 아직 부실수는 아직 필요한게 필요한가봐요 이게 이걸로는 뭐 어떻게 할수 없나봐 그렇다면은 어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저 아래 사막쪽으로 한번 내려가보죠 여기있다 오호 오호 피라미드가 있을텐데 어딘가에 야 이거 커지니까 이거 이동하는것도 편하구만 따끔따끔하네 간지러운정도 선인장 때문에 커지니까 좋은게 한두가지가 아니야 어 여기있다 여기로 쭉 가서 아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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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크라운드가 있네 어 어 뭐야 어 T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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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이온드를 얻었습니다 아니 앤더위준 어 눈을 얻었더니 다 보이는군요 오 오 야야야야 우와 저기 용이 저쪽에 있네 야 이거 신기한데 어 그러면은 자 눈을 가지고 한번 등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가 아까 용 있었죠? 네 이걸로 뭐 할 수 없는건가? 여기다 뭐 하라고 했던거 같은데 어 저기 성이 있다 성으로 가보죠 성 안가봤잖아 그치? 용을 물리칠 수 있는 검은 도대체 언제 구할 수 있다는거지? 일단은 그래 가봅죠 아 이거 곡게이로 끄시는거다 오 뭐야 뭐뭐 오 거미다 오 성을 부셨더니 용사의 검이 나왔어 이야 이거 멋나는구만 오오 그럼 아까 이 검으로 아까 그 고블린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블린한테 가보죠 고블린이 어디보자 제가 아까 고블린이 있었는데 아까 그 나빠 보이던데 쟤도 아까 나빠 보이던데 아 이거 눈을 쓰면 되겠다 써서 여기 같은데 고블린이 있는데가 아 뒤쪽이었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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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였나요? 아 반대쪽이잖아 여기있잖아 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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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찼다 나쁜 이거 도깨비로구만 어? 우셔주제 으어어어어어어 오 방망이 나왔다 이 방망이 어디다 쓰는거야? 자 그럼 안 가본데가 지금 고블린 자박도 왕가보들아 있나? 자 아까 그 등대는 뭐하는곳이지? 등대를 한번 가볼까? 내가 칼을 얻었으니까 등대를 한번 어디로 가야돼? 등대 저기있다 올라가보죠 이걸로 막 막 부시는건가? 아이네? 어? 그러네? 부시는거네 이거? 우와 뭐야 뭐야 야깜짝 뭐야 뭐야뭐야 오 오오오오오오오오! 오오오오오! 이거 뭐니? 어 시간이 우와 밖이가봐 뭐야Link 등대를 부셨더니 다 보이잖아 어우 등대를 부셨더니 아 그 저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용이 자고 있습니다 아 용을 자게 만들었구나 저 등대가 아니 모르고 야 마을을 부셔버렸어 내 마을을 부셔버렸어 야 나 실수했어 어떡해 어떡해 야 이 나쁜 드래곤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뭐야 이거 뭐야 야 아 드래곤을 물리쳤습니다 야 그런데 제가 실수로 뭐야 이거 뭐야 우와 우와 제가 실수로 그런데 마을을 부셔버려가지고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놀수도 있는건가 우와 야 이거 어떻게 만든거야 어제는 제가 드래곤을 물리쳐가지고 어 구할 수 있었어요 저희 마을을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이 맵 저 오오 오 잠깐만요 뭐 드래곤도 뽑을 수 있나봐 자 이런식의 약간 텍스처를 다 하나하나씩 만든거구나 오오 다 모형이었던거야 자 자 어쨌든 여러분들 어 제가 드래곤까지 다 이렇게 다 해봤는데요 어 여기 다 아래 아래가 더 있네 이거 뭐야 이거 아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드래곤까지 물리쳐봤는데요 여러분들 어 자이언트 퀘스트라는 미니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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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구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호호 재밌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